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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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진짜 맛있어. 완주에 있는 청양식자들은 다 인테리어가 예뻐요. 젊은 분들이 하니까 메뉴도 좋아요. 저 뭐 한 가지 더 먹을 거예요. 잠깐만. 먹어봐 주세요. 저희 덮밥이 메인인데 그중에서 볼살 같은 게 좀 들어가가요. 부드럽고 육지에 좋아가지고. 그거 주세요. 사이즈는 뭐? X라지지. 그래. X라지지. 가자. 이 김치찌개가 무슨 맛이냐면.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텐트 가지고 계곡 놀러가서 아무거나 때려도 너무 그냥 맛있는 그 맛이잖아요. 그때는 삼겹살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삼겹살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거의 참치 김치찌개를 먹었어요. 그 맛이 진짜 똑같아. 어떻게 이런 맛이 똑같이 나지? 나 그때 놀러갔던 친구들 보고 싶다. 첫사랑 있었는데. 김치찌개에서 첫사랑을 느끼네. 훌륭해. 아 예쁘게 배치했어요. 마지막에 불 이거 한 게 정말 신난 수. 한식. 옆에는 자주 메뉴가 그때그때 막 바뀐 때. 그 이별난 농장이라고 있는데. 거기 직접 재배한 거예요. 아 내 눈. 이거 맞아? 막 같이 먹али понятно. ffer 잠시만요. 앉고 Beethov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